병만족장이 잡은 새우만 어림잡아 1,000마리. 그래서 새우 잡는 기계 병만족장도 통편집. 자유시간 잘 사람 자고 모기장 바지로 그것 좀 만들고. 제가 하고 싶은 거 해. 난 내가 하고 싶은 게 그거야. 이게 방송이 아니어도 저렇게 다른 데 나가서도 저렇게 열심히 살 것 같은 사람. 자기가 직접 손으로 만들고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. 아 왜 족장이라고 부르는구나. 아 저 사람이 잘하는 게 있었구나. 족장님 선글 스타일 그대로 계속 화이팅입니다. 정글의 톰과 제리 안정환 노우진. 저의 절친인 차두리. 아니면 박지성 씨. 아니면 뭐 섭외가 될지 모르겠지만 백험 씨. 자유시간 발견. 난? 어? 어 안녕하세요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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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 아 예 아 예. 아 저 축구에서 such an agency. 모르지. 축구 어떤 게 아세요? 방하라고. 저 배제 나왔거든요. 둘이랑 둘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색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기 축구인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. 아 그래요? 원샘. 여기 왜 가있냐. 허리가 아파. 어? 허리가 아파. 난 냄새나. 아 아닙니다. 네. 같은 축구인 회원 아니야? 저랑이요? 아니 저는 병단도 안 올라갔고. 저희 학교 졸업한 선배님들하고는 아마 좀 아쉽고요. 성종욱 선배라든가. 아 예. 언제요? 에이 진짜. 언제 제가. 한 번 해볼만 하다고. 해볼만 하지. 처음에는 어색하다가 차츰 침해지는가. 싶더니. 우진아. 우진아 성크림 갖고 와. 우진아 우진아. 아 그래요. 아주마자 계속 저기를 의식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. 계속 저를 찾는 거예요. 빨리 왔으면. 아니 그럼요. 애가 타죠 지금. 내 놈 어떻게 잡으러. 가위바위보. 야 진고 떡으로 한 번. 야 진고 떡으로 한 대 선배가 해야 되겠냐. 가위바위보. 야 마지막 3세판. 가위네 라이브네. 가위바위보. 돌아가면서 자야 되니까요. 이렇게 웃긴 사람이 먼저 자는 거예요. 주먹나요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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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그럼 안 돼. 진짜 다 봤죠 눈 감고. 저도 눈 감고. 노우진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. 아 멋있다. 이렇게 쓰는 건데. 아빠 늘 그냥 이렇게 계셔주시면 안 돼요? 우진이. 우진이. 그냥 비니는 딱 쓰고 몇 번 만지면 안 돼. 몇 번 만지면 안 돼. 하나 둘 셋 딱 이거야. 아저씨. 군밤. 군밤 두 개 만지. 수영모야 수영모. 너무 너무 꿈꾸는 듯한 기분이 있죠 저한테는. 영광이고. 제가 골을 넣을 수 있게. 좀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글의 법칙을 하면서. 뭐랄까요. 가장 좀 재밌었던. 파트너가 아닌가. 정원이 형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계속. 제가 생각할 때는. 정말 히딩카드인 것 같아요. 우진이가. 우진이가.